다 놀라 있는데 방신봉만 뒤로 빠져 있어. 방신봉만 뒤로 빠져 있어 지금. 아니, 말도 안 돼, 이거는. 깜놀, 깜놀, 깜놀. 이거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이게 농구공에 한 손으로 안 잡혀서. 그러니까. 핸드볼은 거의 좀 작아서 가볍고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감독님 하면.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농구 대통령이 완전히 놀랐어. 내가 놀랐어, 지금. 신봉이 와야지, 이제. 방신봉도 해 봐야 하지 않아요? 신봉이 형 가드로 바꿨다고. 가드, 방신봉 모십니다, 방신봉. 야, 방신봉. 지금 기죽지 마요, 괜찮아. 기죽지 마. 지금 뭐가 나갔어, 정신이. 저도 던지면 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지금 김세진 유희관급이 아니에요, 지금. 끝판왕이에요. 방신봉 한번 시도해 봅니다. 방신봉. 오, 너도 좋아, 너도 좋아. 오우! 오우! 뭐야, 신봉이. 뭐야, 신봉아. 너도 좋아, 너도 좋아. 오우야. 너도 잘한다. 야, 괜찮아, 괜찮아. 너도 괜찮지 않아요? 안 돼. 갑자기 또 놀랐어, 또 놀랐어. 잘 눈 지내. 야, 신봉아. 근데 왜 경기할 때 안 했어? 그러게. 이거 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자기도 몰라, 지금. 가는 줄 알았는데. 괜찮네. 성은아. 홍성은. 홍성은 부릅니다, 홍성은. 성은이 포수니까. 포수니까. 포수 그만둔 지 오래돼서요, 제가. 춤이 안 보기나? 좀 빠른데. 춤이야? 맨날 춤이야. 이게 스텝이 있는 건데. 홍성은. 된다, 된다. 홍성은. 이거 잘한다, 한다. 괜찮아요? 좋아, 좋아. 하나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간다! 괜찮아요? 좋아, 좋아. 하나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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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누구야? 팍! 진병이야, 이거. 아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 감독 믿고 그러는 거야, 감독 믿고. 야, 옷 다 넣지. 진짜, 쟤를 잘라야 되는데. 아, 정말. 아, 내가 미안해 죽겠어.